9월 2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1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으로 근로자와 같습니다. 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에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에 직전 1년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인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이고 지급기간은 90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3개 지역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의 협조와 이에 공감한 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함께 이뤄져 마련됐는데요.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대상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